하나님의 말씀 누가보검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보검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욕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2절은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헷갈리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이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새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우리도 평생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라는 거 혼자 혼자 골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 기도 혼자 기도할 때 진실하다는 거죠 물론 합심 기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는 혼자 실제로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원봉원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중원봉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지 않잖아요 요즘 뭐 윤목사님 말씀하시는 보좌의 축복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질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시험에 들지 말도록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리고 악한 사단에게서 속지 말고 구원하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도록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기도 가운데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개시란 말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비스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어떻게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걸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제가 뭐 항로를 알겠습니까 비행기 항로를 알겠습니까 배 항로를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우둔하는 게 설계도 못 봅니다 설계도는 나는 잘 봐도 모르겠어요 설계도 같은 경우도 또 특별히 또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사형설명서도 잘 우리 딸은 사형설명서도 잘 알대 저는 군에도 갔다 왔는데 지형 보는 것도 깜깜해요 그러듯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신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감사기도 속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낼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보면 갈라세 1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은 사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개시로 받은 거다 물론 이 개시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고린동스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요한모 14년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영이 아니고서는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시를 한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기억해낼 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누가 보면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압니까 우리 아들 전 친구가 저를 더 잘 압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전영수 목사님 그렇구나 그러지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별로 점수 못 받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계신 거 제가 군에 갔다 오고 집회에 한 번 참석했는데 지금도 있지 않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암생활 쭉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분이 시골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확 뛰쳐나갔어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산인데 겨울인데 뛰쳐나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들렀어요 무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겁없이 제가 권사님 웃고 계신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 그래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유한일스 5장에 보면 화목 제물로 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재와 저주와 지옥가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역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셔서 그 믿으면 우리를 거기서 사안받도록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승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불신화하는 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단으로 말미야만 우리에게 철저히 불신화하는 상체투성입니다 이 고용만 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화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화의 존재입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아닌가요 좋을 때는 하나님 믿지 철저하게 불신화하는 우리 이 기도만 해야 돼요 이 기도 그래서 녹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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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23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뜨다 너희가 보는 눈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네리라 여러분 김하성 선수 김순성 상론님 아들 김하성 선수가 요즘 메이저리하고 간이 안 간이 연봉이 얼마니 계약금이 얼마니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억이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 나오는데 김하성 선수 직접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기 전사 때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전사 때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김순성 선수가 저를 인사 지나가면서 하성이를 인사시키더라고요 하성이 내가 아냐 내가 안다는데 하성이 직접 봤어요 여러분이 TV 통해서 봤잖아요 그죠? 관심 없는 분은 또 보지도 않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절에 보면 그렇게 메시아를 외쳤고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선지인들 랩런트 7명은 예수님의 실체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못 봤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한 가운데 삶 저주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해방되어지는데 내가 이 못 누리고 못 체험하고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믿고 있지만 지금도 보고만에 들어왔는데도 이거 못 누리고 체험 못하고 그리스의 실체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이 흥암에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사단이라고 사단 사단이 길가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아침부터 14일 일하는데 내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물론 아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그때의 21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이란 말은 70인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역사이라는 걸 보고했잖아요 보고하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활건설 줬다고 얘기하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 중에 이런 역사 저런 역사 하나님 옆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런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천국 배경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축복을 가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역사 이런 것도 다 지나간 70인들이 막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이루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홀로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네가 홀로 있을 때 인마늘이 되어지고 네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지는 이런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평안이 누려지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람 있을 때는 사람 있을 때는 몰라요 역사라는 건 몰라요 홀로 있을 때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척에 기록된 거 그리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알잖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여기 알거든요 장로님이 서로 아는 사이 게시를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배경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 그게 마가복음 16장 14시 20절 주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 이부지 말씀처럼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검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딸이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됩니까? 이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박당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문득 생각하는 게 전두환 사람이 영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갈 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장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한 오늘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자 했을 때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성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날마다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도 다 모르거든요 다 못 보고 있거든요 못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흑암이 재앙이 저주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